이식요정 뾰로롱 안녕하세요 닥터 린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심폐소생시켜 드릴 문장은 뭐냐면요 바로 나 내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으려고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건강검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? 건강검진 건강을 검진하는 거 맞아 여러분 그런데 아프고 나서 가는 건 그건 건강검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기 전에 미리미리 가서 검사를 받는 게 그게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자 이거 중국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일단 먼저 이 표현 알려드릴게요 뭐뭐할 계획이다 작정이다 중국어로 따 수안이라고 합니다 네 수안이 계산하다고 따는 때리다인데 계산을 때리다 뭔가 스케줄을 짜다 약간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?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워다수안 이라고 하면은 나 뭐뭐할 계획이야 뭐뭐할 작정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자 내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을 계획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워다수안 링템 취의위원 젠차 센티 워다수안 링템 취의위원 젠차 센티 워다수안 링템 취의위원 젠차 센티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취의위원 병원에 가다는 거죠 그죠? 이윤의위원 의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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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딱 들죠? 그 다음에 네 eigene 검사 그죠?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체라는거는 신체 신체를 검사하다 건강검진을 받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에요 네 내일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받을 생각이야, 계획이야 시작 한 번 더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시간 제가 이 문장을 소생시켜드렸으니까 얼른 예약 잡으시고 건강검진 받으러 가세요 아셨죠? 당장 전화 전화 거세요 거세요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